How are you? 오늘의 꿀맛이 브러쉬님의 꿀귀우미 스킵이 투일렛 꿀잼이며 촬영 출발합니다. 뽀뽀 급하다 급해! 화장실로 달려가는데! 뭐지? 변기의 상태가? 어라? 아니 변기 머리가 튀어나왔어! 살아있는 변기다! 그만! 내 혈투를 버려버리네? 개 이겼는 줄 알았는데! 끝이 아니었어 어우 끔찍했어 어우 거의 뭐 악몽의 꿀 느낌이야 세하다 어째? 다행인 줄 알았지만 G토일렛 등장이예요 초대형병국 그대로 레이저빔 다음은 꿀귀우미가 된 스킵이디 토일렛들 출발 타이탄 카메라맨 첫 등장때 마크1때 겁나 멋있었죠 대장급 첫 등장이여가지고 광패로 맞고 폭격도 맞고 자 스킵이디 토일렛들 마구마구 있는거를 그대로 타이탄 카메라맨이 컷컷 그렇다면 물량공격이다! 그렇다면 가슴 레이저빔 나이스 깔끔하게 처리 아 아 지 토일렛에 그 레이저빔 쏴보지만 방패로 막으면 되죠 하지만 폭격 큰거 받아라 저걸로 부상을 입었었잖아 아 다음은 현재는 아직까지도 적이 되어 버린 타이탄 스피커맨 하 괴롭히지 마 우리 친구들 그때 딜을 노리고 있던 기생충이 그대로 타이탄 스피커맨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너 이제 우리 변기 편이다 방금까지 우리 팀이었던 가장 든든한 팀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보스가 되어버렸다 자 다음은 타이탄 TV맨 첫 등장 때 보스 완전 쩔어졌죠 그냥 저 파장공격 한 번에 애들 다 정신 나가가지고 스스로 물내려가버리고 하지만 반전 매력으로 귀염귀염한 매력까지 갖고있는 타이탄 TV맨 탈레포터 타고 누군가 온다 시네마 맨이네 어라? 돌기야! 비... 파장 맛 좀 봐라 빵빵빵 오 다음은 타이탄들이 외모가 바뀌었어요 타이탄 카메라맨 VS 토일렛 아 마크2 그냥 끝판왕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폭격병기도 막 와가지고 뭐 다 썰어버려요 타이탄 카메라맨 마크2 좁 좁 좁 좁 좁 그만! 불러 찢어주고 바로 통구이 그렇다면은 뚝배기로 마무리 다음은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 봉 봉 어 시네마 맨하고 맞짱 뜨는 그 장면 어 빤스런 장인이 돼버린 근황 Random 으 어 카메라맨들 전부 다 처리하라 오케이 직접 말리러 온 시네마 맨이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리 꽈임마 발걸이 맞진봐라 벙! 오케이 스피커나 박살냈고 반트런 환자증 어디로 간거야? 자 다음은 레인보우프렌즈 귀요미 버전이에요 샤니의 모습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지만 공포 그 자체죠 와구작 와구작 뭐야 약간 겁준 다음에 뭘 도망치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죠 다음은 퍼퍼리 자 안개 속에서 그대로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모습 아 나 여깄어요 이리와 잡았다 이놈 하하하하 이리로와 얌이 다음은 옐로우 날고 싶지만 헬리콥터로 나는 잉룡 얌이 둥지로 데리고 와서 그대로 잡아먹기 자 날아볼게 한번 자 머리 잡고 라라라라라 열심히 날아줍니다 내려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바야 넌 내 둥지 아니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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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텍 아 아 아 남은 룩기즈를 모아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아 쟤네들 왜이렇게 잘 도망다니는가 어떻게 어떻게든 모았어 어 아니 실컷 모았더니 가만히 롤러코스터 어 시안이가 반겨줬었죠 거기에 블루랑만 그 각각 그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습격하는 형태 자 준비됐나 출발 기다리고 있구만 어림없다 내 롤러코스터는 강철이야 무너지지 않아 남은 시안이와의 추격전 겨우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아 위험했어 아 야 시안이 혼자만 너무 격정적인거 아니야 어 뭐 꼈다 어 불쌍해 에이 꼈네 롤롤롤 어 와 하하 바이바이